지구의 나라를 표시한 점이 있고 다른 침묵에 수많은 나라가 있고 그 중에는 화가들이 살고 있는 별도 있지 주님 화가들이 모여 살네 이제 나도 그별에서 함께 살게 되겠지 그 도시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다 해결해 아니면 콜레라 이 모든 게 우릴 싫어 가지는 교통편이랄까 혹시 곱게 돌려줍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별까지 걸어가야 반사네 형은? 난 그렇다면 가장 빠른 길을 택하겠습니다 좋아 그 사랑했던 일에게 닿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더 슬퍼하지 마세요 내 삶을 그린다는 감정에 수중한 온전의 기분도 이었으리 내 친구에게 짧았지만 우린 일그랬듯한 꿈을 꾸었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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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부 tocar 흥 내 이름 난 나의 독한 빈살밤 경계 기름 난 내 하늘 빈살밤 너에게 주는데 그리니 내 선물 상촌이 주는 그리니 널 위한 선물 행복하게 살아 내 아래 차가운 두 번 벌려 내 아래 차가운 빈살밤 엄청 깊을 거려 저 산을 깔아 내 아래 차가운 빈살밤 그의 이름을 사랑했던 사랑 그의 이름을 사랑했던 사랑 그리니 모두 사랑했던 사랑 그리니 모두 사랑했던 사랑 그리니만 남아서 누군가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